싱스팩 정정승을 들이시며 최대한 배를 들이밀면서 우깁니다 근데 싱스팩이 모두 꽉 차서 경계선이 안보인다 근세 실망해서 조그맣게 이야기할게 에이 뭐 그래도 싱스팩은 안돼도 일레븐은 된다 뭐 파 파 그지 일레븐 보이지 좀 더 옷을 들어올려 양옆으로 들어간 일레븐 라인을 보이려 노력을 합니다 옆지기는 계속 한 바퀴 쉿 돌아가더니 일레븐은 맞네 조금 심해하긴 하지만 좀 더 분반해봐 곧 선명해지겠네 분반해봐 그러면서 속으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무슨 배우냐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복근 운동을 해서요 매끈하고 납작한 배를 자랑하며 배 양옆에 골이 들어간 것을 십일자라며 일레븐이라고 치받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자 늘어가는 건 뱃살이라고 몇 년 전부터 아침 산책하기 전 학교 갈 영준이를 깨우자마자 영준이 방에 누워 복근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누워서 45도 각도로 다리 올리기 50번 다리 세우고 양옆으로 뉴기 50번 다리 높이 들어서 양옆으로 옮기기 50번 클러치 50개씩 각 2세트 마지막으로 다시 45도 각도 다리 들어 올리기 50번으로 마무리 그리고 여자는 등이 이뻐야 한다 해서 하는 한 가지 더 추가 5파운드 아령 양손에 들어 올려 목뒤로 굽혀주기 50번씩 2세트 아 싶어 세상에 이것이 제가 치매하기로 정해놓은 일레븐과 섹스백 복근 운동이지만 매일은 안되고 일주일에 매번 이상은 하고 있지요 가끔 아이들이 방학을 해 붙게 일어나는 날이면 살짝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한 후 권이가 학교 버스를 타러 갈 때 따라 나가 학교 버스가 떠난 후 민희와 함께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돌며 사진 찍는 팔 운동과 함께 제가 아는 바로 운동량이랍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날씬해질 법한데 전혀 날씬이라는 단어와는 거의 다 먼 펑퍼짐한 모습이랍니다 운동은 여러모로 반드시 쌀 떼기 위한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해 꾸준히 하는 편인데 정말로 나의 쌀은 빠지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저 위의 옆집이여 라는 대화가 제 배를 보고 저를 놀리는 말이었답니다 그래도 희미하게 일레븐은 보이는데 그 가운데 소복한 자리 없어져 주질 않아 걱정인 제게 가끔 그렇게 놀려대는 통에 저는 더욱더 분발하여 더 열심히 운동하게 하곤 하지요 아들 연준이도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시크스팩을 만든다고 고난이의 복근 운동을 하곤 하는데 아침 학교 가기 전 샤워를 하고 나와 자기 배를 가리키며 늘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엄마! 나 투백 정도로 된 것 같지? 예! 엄마는 일레븐 생겼어 헤헤! 근데 여기 이렇게 볼록한 젤로는 어떻게 하시오? 이상한 일레븐이다 앞에서 보면 일레븐인데 옆에서 보면 디야! 엄마 디! 나 이 녀석아 니가 여기서 열 달 동안 늘릴 대로 늘려나와서 이런 거 몰라? 너 빨리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 예전대로 물러나? 엽지기 아들은 제배에 새겨진 일레븐을 도저히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뱃살과의 전쟁 다른 사람은 살을 빼려고 하지만 이렇게 나이 들어 하는 운동들은 현상의 의지밖에 안된다는 것을 실현하면서 오늘도 슬리덤은 이 체중계 위를 올라갔다 내려오며 줄어들지 않는 액부전 체중계 눈금만 일으켜봅니다 혹시 완전한 일레븐 복근 만든 운동 알고 계신가요? 다시 뱃살과의 뱃살이